양평 만남의 현장에서 양평 만남의 현장에 오토바이용품 샵이 들어왔습니다 한달동안 할인 오토바이용품을 파네 비옷을 파네 어? 코미네꺼네 여기는 왔다가 비가오면 무조건 산다 라이딩기 11만 8천원 어? 이거 할인하는건가? 약간 일본식으로 되어있네 스노우맨 야 이게 120만원이래 여기는 덩킹이블드 헬멧은 샤크 헬멧이 좀 이쁜거같은데 듀얼스포츠 헬멧도 있네 저거는 한참이 비스터떼같은데 아니 난 저거 어? 어드바나 어? 어?